저는 혹시 음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? 아, 네, 네, 네 저희가, 저희가 어제 그 노다제 다른 멤버들을 했었었는데 네 오늘은 저와 같이 할 멤버를 우리도 왜 했어, 어제? 어, 우리 어제 했다, 어제, 어제 했어 우리 어제 진짜 열심히 했다 니발! 언니! 되게 욕끼리? 아니, 불러지 마세요 야자 타이밍, 니발! 니발! 언니! 아, 우리 공! 같이 해볼래요? 아우, 좋아요 니발 언니? 아우, 좋아요, 공 응? 그러면 오늘 준비 됐을까요? 게스트와 큐! 큐! 우! 큐! 큐! 아우, 예쁜 테스트와 처음부터는 재채가 손 언니 안동일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랑 방에 안동일에 너무 엉덩이에 음영이 아 진짜? 거의 손이 손님 움직여 며칠 전에 그 퀄리킹 영상 찍었다는 거 알죠? 극호급이었어요 어? 그거 위험한데? 아니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데요? 잠깐만! 잠깐만! 우리 부모님들 오늘 온라인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언니를 끼면 끼를 마음으로 아 부모님께? 네네 부모님께 이제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러분 네 갑자기? 이제 다음번에 보고 싶으시죠? 네 그럼 어디 한번 달려볼까봐요? 좋아요 좋아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오케이 가자 이렇게 꼬박이 간다 어? 첫번째